자 오늘도 아침에 일과를 하러 왔습니다 가볍게 어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좀 캐야되지 않나? 어쨌든 음 음 하필 망가게 저건이네요? 귀찮은데? 일단 이거부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하는건가요? 음 요 일일 퀘스트는 처음 해봐요 내가 일쾌가 나왔을때부터 처음부터 그 벨로브그 일쾌였어가지고 요런 일쾌는 처음 해봅니다 아마도 뜯으면 AES불가 너무 현실적인데? 뜯으면 AES불가 너무 현실적인데? 아마도 귀찮네 저거 2층 어떻게 가더라? 아 이리로 가면 되겠다 으응 으음 으응 음 아 끝났어? 오 좋네 그 다음 뭐든 해야겠네요 이건 망각의 정원을 지금 하긴 솔직히 귀찮고 고치금을 하러 갑시다 경험치보다 지금은 광추 해야 되지 않을까? 조합을 뭘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될 때는 그냥 젤에 빌려가기가 짱이야 싸움은 무의미해 내가 두렵구나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한 개? 한 개? 에반데 한 개 너무 짠데 유물 하나 분해 됐고 어? 이게 7000점으로 늘어났네? 음 그럼 그만큼 보상을 더 주겠죠? 설마? 아니 뭐 7000점 찍는 거야 문제는 안 되는데 그만큼 보상을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좀 섭섭하지? 전쟁의 여운도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어차피 50레벨 못 찍을 것 같거든요 설마 찍겠어? 그리고 일단 애들 저게 너무 모잘라 50레벨이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거 재료가 너무 모잘라 그러니까 어? 맞다 이거 음악 저거 트는 건 상관없지 않나? 아 상당히 빡세겠구나 근데 전투력이 낮다는 거는 전투력은 어떻게 측정을 한 거야? 57 아 설마 단항 때문인가? 이걸 예를 들어 백로로 바꾸면? 음 그런 문구가 안 뜨네 아 잠시만요 그거 곡 이름이 뭐였지? 뭔가 얘 잡으러 갈 때는 이 음악을 틀어야 될 것 같아 음 페라 덜고 갈 필요가 없잖아 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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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하네 바로 두 방 에반데? 쾌박 뱀 뱀 뱀 뱀 뱀 뱀 내가 두렵구나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2라운드 저거 절대 못가지 않을까? 될라나? 그냥 죽여버리면 되겠네 곡 하나 끝나기 전에 끝나버렸네 에이 피생 아니 건어는 치확도 나오잖아 아쉽네 치확에다가 공공이었으면 효과저항 하나 버리고 그냥 썼을텐데 아쉽구만 그래도 두개 나왔네요 그나마 다행 고정 두개랬나 저거? 여기서부터는 일단 이걸 찍어줘야되는데 재료 없지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니 이거 음 이 40레벨 보상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것때매 궁금해서 저게 뭘 주는지가 궁금하더라구요 저는 왜 껐지 어디 보자 그나마 바로 끝날만한게 소모품 생성이긴 한데 뭐 그냥 느긋하게 천천히 하지 뭐 그 다음에 가이드 했고 결국 애들 파밍 밖에 없네 또 또 파밍이네 결국은 개파드 약점이 뭐였지? 개파드 약점이 뭐였지? 어? 야 이건 결국 매주 하나씩만 주는구나 아니 이거 헤르타 재권 쓰읍 섭섭한데? 야 개파드 약점이 뭐라고? 보자 아 불이 없네 하아 이건 짤없이 소상 키워야겠다 답이 없네요 이게 그냥 3색에 난이도 1 돌 때는 파멸척자로 충분했는데 난이도 2는 불척자 안가면은 파티가 깨질 거 아니 게임이 터질 거 같단 말이죠 흠 흠 소상이 어디 갔냐 흠 흠 흠? 애가 약점 격파 상태면 무조건 검색 한번 발동은 되고 그러면은 약점 격파 상태에서 한방 궁 썼을 때도 무조건이지 않나? 아 추가 2회? 그러면은 약점 격파 아니 이걸 때릴 때 약점 격파가 된다 치고 그러면은 한번 발동이 되고 이걸로 아 이걸로는 아니지 보통 2, 궁, 2를 많이 쓰니까 두번이네 그래봤자 한쿨에 이거 그러면 사실상 써먹기 힘들 거 같은데 흠 허허이 근데 이걸 안 찍고는 사실상 안 되지 않음 소상히 써먹고 싶으면 어쨌든 찍어야 될 거 같은데 이것들도 찍어야 되고 이것들도 찍어야 되고 아 이거 너무 많이 필요하다 재료 지금 이대로 들어가면 어제 터졌었단 말이에요? 아 물론 그건 파멸이 안 나와서 터진 거긴 한데 아 물론 그건 파멸이 안 나와서 터진 거긴 한데 하우 성가시네 아 성가시네 으앗! 차!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치려줄게 아잇! 나왔어! 차! 이걸로 널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으악! 타! 날 카운! 금방 널 즐겁게 해 주지! 이걸로 널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야! 으악! 타! 다음! 금방 널 즐겁게 해 주지! 이걸로 널 해방...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야! 날 건드리지! 으악! 타!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이걸로 널 해방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이걸로 널 해방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어? 헐 쉣 치명타가 제대로 안 터졌구나 방금 오케이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 어? 아 하나 모자라 참 5성 이거 많이 들어가 나머지는 아 근데 이것도 찍긴 찍어야 되는데 궁 너무 좋은데 얘꺼 아니구나 따지고 보면 이거 다 찍어야 되는구나 휴 몰라 일단은 저거 재료 없으니까 아 재료랜다 개척력 딸리니까 6개 개척력 40있으니까 한 번은 먹을 수 있겠네요 그나마 오늘은 파멸 좀 나와주나? 아니 어제는 그냥 혼자 심심해서 돌았는데 재미삼아 얼마나 돌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근데 파멸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게임이 터졌었어요 야 니네 그 줄 좀 끊어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잇 잘 버티네 에잇 잘 버티네 아잇 아잇 또 안 나와 파멸? 그래도 하나 나왔다 파멸 아니 좀 와아 씨 아 이거 너무 섭섭하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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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멸이 정말 엄청 안 나오게 설정을 해놨나봐 내가 두렵구나 아잇 아잇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게 말이 되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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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멸 최소한 세 개라도 좀 채우자 어? 아 아 저런 거 깼을 때 기물도 나오는구나 몰랐네 과연 아 포축망 저거 쓰레기야 안돼 저거 너무 빡세 진짜 파멸? 나왔다 휴 전투 피 좀 채워야될거같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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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시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발동 되는거야? 그냥 바로 발동되는줄 알았는데 아 아 저 부활이었구나 전투 끝났을때 발동되는게 아니라 아 뭔가 바꾸기 귀찮은데 그냥 고 이게 안죽었어? 아 이건 완전 예상받기라 좀 당황스러운데 으응 으응 흠 너 곧 깨진다 인마 내 친구야 상깡이 안 걸렸네 날 건드려 랜스가 불타고 있어 파이어네 랜스 돌격 다음 타겟 정찰 완료 아아잇 아유 성사 적축데이 마무리 표기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흠 지원 투입 날 건드리지마 다음 치료해줄게 내가 수호하지 타겟 정찰 완료 내가 두렵구나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3050밖에 안돼 섭섭한데 까비 아 성가시네 랜스 전투준비 나이스 카트 파멸? 오 나왔다 이거 좋지 하아 이거 운명의 메아리빨로 깨야 될 것 같은 제발 헤르타 좀 주세요 왜 맨날 나부선주만 주냐 오 헤르타 오 공 근데 옵션이 괜찮아 어차피 방어도 채워야 될 거 아냐 아이 치왁이나 치피가 더 달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 조금 아쉽네 얘가 헤르타를 끼고 있었구나 몰랐네 지금 헤르타를 먹기는 했지만 이거랑 세트로 낄 만한 헤르타가 있나? 우리 애들이 둘 다 공이지 애초에 우리 제레가 속도가 120이 안될텐데 음 음 속도 올라가는 헤르타 없니 혹시? 속도 1 말고 3 없어 이러면 바로 못 써먹잖아 아 여기에 속도 2도 붙어있었구나 아 옵션 추가가 안되는구나 이거 이미 4줄이라 2093 음 오르긴 오르네 아 어디 속도 오르는 저거 없나? 저게 헤르타만 됐어도 강화에서 썼을텐데 일단 저게 헤르타만 됐어도 강화에서 썼을텐데 일단 일단은 이게 낫겠죠 그래도 깨알같이 효과받는게 낫겠지 고 오? 개꿀 지금 다낭이는 데려가봤자 아무것도 못하고 페라 빼고 서버리 맞을까? 지금 내가 잡은게 화염의 불왕자였고 얘가 쪼를 부르던가? 안부르잖아 누구든 없는거보단 낫겠지 기물이냐? 강화냐? 우주조각? 아니 축복이냐? 기물? 축복 파멸 안떴어 하아 이건 안 죽네 섭섭하네 화별? 없네 재배치? 어 파멸 아니 파멸이 나와달라 할 땐 안 나오고 이게 맞나? 한 번에 3개가 몰아서 나오는 거 이거 맞아? 이거 드디어 처음 뛰어보네요 최대 HP의 35% 미만일 경우 파멸의 징벌? 괜찮다 아군 HP를 소모한다고? 대신에 실드를 바꾼다고? 어 야 이거 둘 다 좋다 근데 이번엔 이글로 갑시다 아 에너지 괜히 썼나? 파멸 어 은하로또가 파손됐어? 은하로또 효과가 뭐였는데? 어 아 아 낮은 확률로 기물 한 개를 획득하는 그거였구나 피가 걸레짝이 되어버렸네요 아 성가시네 아 아 아 이거 파멸 그냥 썼으면 다 죽었겠다 까비 너 날 건드리지마 그하 탑 탑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파멸 안줬어 조우 전투 조우 아 그래서 아까 계속 기물이 나왔구나 왜 나오지 왜 나오지 이러고 있었네 바보처럼 제발 파멸 있나요 있나요 아 기약이면 밖으로 들어갈 것 딜 손을 받다 랜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랜스 불결 아 아 아 아 아 성가시네 퍽 아 김 뭐 아 이거 좀 빨리 차세 찼다 기아용이면 삼성 주시지 받는 피해 감소 바로 정해내요 이건 안하면 죽을 것 같아 조금만 더 버텨 원래 두 번 돌리려고 했는데 들어갈 때 쟤 누구냐 페라로 비경 쓰면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에이 왜 그런 짓을 하시나 무섭게 해 얘네 죽을라나? 확실하지 않으니까 궁 받고 얜 죽겠다 무조건 얘 컷 힝 날 건드리지마 다음 지원 투입 적책데이터 마무리표기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시간이에요 랜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랜스! 호얏! 호얗게 보이네 이걸로 널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아, 성분은! 자! 내가 수호하지 타겟 총 철발류 한 번 더 널 컷! 치려줄게 괜찮은 호흡인걸? 흠 랜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랜스! 불격! 아, 성가시네 근데 너 궁 박을 때 왜 너 피가 까요? 아니 원래 그런거 없었지 않나? 너 피가 왜 까이는거니 대체? 흠 얘 실드가 이중이었구나 지금 모르겄다 어? 아, 좀 있다 쓸걸 그랬나? 이거 바꿔놨었을걸 다 쓸거야 거짓말 날 건드리지마 자 타겟 정찰 완료 응 응 응 으음 으음 성가시네 다음 흠 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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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표기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이걸로 널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에 환영해요. 약점 격파 상태일 때 박을 걸 그랬나? 이걸로 피다니! 내가 두렵구나! 병세가 심각하네! 날 건드리지마! 다음! 한 번 더! 아앗! 응 아아앗!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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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스가 불타고 있어 파이어메 렌스 야 근데 전이 생각보다 되게 효과 별로다 아니 전이가 31스택인데 딜이 그거밖에 안 돼 아 너무 섭섭한데? 저거 전이 또 풀스택 됐지 아 이거 소비 이거 아 그거 임 조립 왜냐면 packed 이 Geri 총 4 때 크리 소 2 손 적측 데이터 마무리 표기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 시간이에요 렌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렌스 아 성가시네 3400 섭섭하구나 아 내가 수호하지 날 건드리지 마 지원 투입 응 마빠시 덕분에 살았어 아 다음 렌스 전투 준비 아앗 보여줄끼조롱바간에 먹어야게 오케 일단 카트 아 아 뭐 이런게 나옴 나잇 보존말고 제발 이건 한번 쓸게요 아 헤르타인건 좋은데 근데 주옵이 심지어 방어네 하이씨 완전 공으로 가야되는 유물을 무슨 방어야 섭섭하구만 이제 남은게 얘란 말이야 아 얘 어떡하지 아 하필 쓰레기가 아 아 아 아 이런게 아 몰랐네 축복을 대충 읽고 고르니까 이렇게 되네 음 공평해야지 하 포낭충 갖고 왔으면 개이득이었겠다 기물 뭘 버리지 어? 이거 이미 파괴됐잖아 그치 그 이미 파괴됐어 못써 개꿀 아싸 200개 사건 이게 전투 아니었나? 아니구나 기물이냐 축복이냐 기물이여 어? 이거 좋은데? 아 근데 하 씨 이거 아 너무 좋은데? 이것도 좋긴 해 솔직히 하지만 수다증이 양피지 재밌을 것 같아 도감도 채울 겸 흐음 으으으으음 아? 아군 인접도? 맞아 맞아 어제 저것도 가져왔었다 이건 뭐임? 어? 55% 증가한다고? 근데 이게 추가 공격이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뭐 안되지 않나? 환락을 안골라가지고 나머지를 일단 이건 찍어 그 옆까지 들어가는거 참 좋음 어? 최대 45스텍이 된다고? 잠깐만 아 전이가 아니구나 파멸 몇개 있죠? 일곱개 그럼 5,6에 30이 되는거고 7,7에 49가 되니까 19%가 올라가네 19% 올라가는거 좋지 않나? 어? 어? 그러니까 파멸 그거 못먹었네 뭐 하나만 더 찍어갔어도 환락 이거 개꿀이었을거 같은데 이거 개꿀이었을거 같은데 일단 45스텍으로 늘려 피가 50% 까진다 치면은 25% 되는건가? 방어력이 의미가 있을까? 찍어 하나 더 찍을 수 있네 방어력 12% 더 늘어나는거랑 받는 피의 8% 감소 받 피감이 낮지 않나? 아닌가? 치확 5% 실드는 거의 상시 유지라 치확 5% 늘릴바야 이게 나을거 같긴한데 8% 치확을 늘릴거면 이 세개중에 하나 골라야겠다 아 하나만 더 있었으면 고를 수 있었구나 지금 보니까 에잉 받 피감 얘 너무 아프더라고 인간적으로 고 어떻게 대적해야할지 생각해봐야겠어 오조네 의지 방어 까고 들어갑시다 페라가 맞추면 방 까기 들어가니까 서수 실수 렌스가 불타고 있어 파이어맨 엔스 불전 적당히 펴라 이것들아 이걸로 널 해방해줄게 방 깍 들어가있는 상태지 니네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오케이 그대로 박아 오케이 일단 1스텝 저놈아 저게 그지같은데 진짜 적집 데이터 마무리 표기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시간이에요 치료해줄게 이 조롱마간에 나가일게 짠 덕분에 살았어 파이 내가 수호하지 너 뭐 걸려있는거 있냐? 없네 없네 다음 타겟 정찰 완료 흠 자 자 마 마시 아니 왜 걔만 이런 이씨 아이씨 주의력 집중 렌스가 불타고 있어 파이어내 렌스 돌격 저 극한의 폭류를 못쓰게 해야되는거구나 이제 보니까 이번 턴은 컷이 나나? 접축데이 마무리 표기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시간이에요 보여줄끼 조롱마간에 너가 일깨 아 실수했다 극 바꿨었어야 되는데 아 실패 어? 적즙 데이터 마무리 표기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시간이에요 하 성가시네 이걸로 널 해내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에 환영이여 여기서 끝이다 ㄷㄷ 이렇게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저야 아주 이 조롱박 안에 넣어갈게! 짠! 괜찮은 호흡인걸? 한 번 더? 날 건드리지마! 저는 접근하지마! 이 정도쯤이야! 여기서 끝이다! 아 저거 많이 쓰면 안 좋은데 나한테 벌써 6스택이야? 어제가 근데 10스택인가 일 때 들어갔거든요? 죽이든 밥이든 그거보단 나을 것 같은데 아 벌써 7스택이야 아 사라졌다 그래도 아 사라졌다 그래도 그만 좀 써 고축 임마! 벌써 8스택이야? 뭐 결국 어제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 그래도 이번엔 안 늘렸다 땡큐 단격하시던가 그냥 빨리 못 죽이면 내 손해라 그냥 궁 다 박는게 날 것 같아 오케이 넘어간다 지시를 따르라! 주의력! 집중! 더는 접근하지마! 보여줄게! 이 조롱박 안에 너가 일게! 짠! 흠! 진짜 없어 병세가 심각한 아잇! 타깃청 철발료 흠! 흠! 날 건드리지마 아잇! 짐퍽 들어가있네 아잇 G엔자 렌스가 불타고 있어 파이어메 렌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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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항복해 치려줄게 아잇! 지원 투입 한 번 더 흠! 성가시네 안 떠 있구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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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널 나비와 함께 찾아라 과거의 환영이여! 접촉 데이 마무리 표기 활성화 이제 즐거운 반격시간이에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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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스 전투 준비 흠! 흠! 렌스가 불타고 있어 하이어메 렌스 흥! 날 건드리지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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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한 20대는 순간 슬슬 그지 같던데? 어? 한 번 더? 병세가 심각하네 위기 돌려 아 성가시네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요 아 그대로 죽지 그냥 나쁜놈 으악! 주의력 집중! 더는 접근하지 마! 흠 실력 한имо 지원 투입 흥 랜스가 불타고 있어 화염의 랜스! 돌격! 반격을 켰어? 니가 맞아라 저놈의 보존의 이름으로 저놈의 보존의 이름으로 어 반격 걸렸다 개꿀 전이 스택도 높고 저거 뭐였지 추격? 아닌데 증폭도 걸려있고 파멸 땡큐 죽어 확실히 파멸이 쌓여야 괜찮네 어째 5개밖에 안나왔어가지고 아 진짜 토 나오는줄 알았음 아 4가 모자란데? 4 모자란거 좀 선 넘네 잠시만 대기 좀 탈게요 기다리는거 아닌거 같고 갑시다 그냥 18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펜로즈의 계단 뭐야 똑같이 320밖에 안좋아? 섭섭하네 아 이게 격파특수로 나올건 뭐냐 또 아하씨 하하이 참 섭섭하다 파멸 4개만 더 먹어보면 되겠네 14개? 파멸은 때려 죽여도 14개는 못 채울거 같은데 아니 파멸 너무 안나옹 이걸 어떻게 채워 하하이 참네 어쨌든 3번 끝냈고 아 이건 진짜 안땡긴다 돌다 그리고 속도 145 이거는 쓰라는거야 말라는거야 흠 어? 아 여기 점수가 적혀있었네요 몰랐네 어? 어? 서운하네 이건 좀 막아놨어? 그럼 3,4밖에 안되 또? 헐 아 너무 서운한데 이것도 추천파티 62였던거 보면 비슷하겠네 급이 어? 어? 아 진짜 이거 사성재료 주는구나 물론 지금 못 써먹겠지만 지금 전혀 못 써먹지만 어쨌든 주네요 행적에 들어가는 거 있지 5회 승급해야 된다 균형 레벨 4 흠 근데 어차피 다 필요한 거라 뭘 먼저 받고 이런 게 의미가 없긴 해 어차피 다 캐야 돼 이거 그러면 잠시만요 에이 택도 없네 지금 50번 돌린 상태고 최소 잠깐만 1400, 1500, 1500 정도밖에 안 되네 이거 최소 20여는 될 때 돌리려고 그럼 또 딱히 할 게 없네요 그냥 시뮬레이션 계속 박는 거랑 망각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돌고 싶으면 적어도 지금 애들 채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늬만 60인 게 아니라 광추랑 행적 다 찍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너무 빡세 게임이 지금은 지금은 별 하나 겨우겨우 깰까말까 아니원 망각의 정원에 들어가려고 멀었네 까비 응 맞다 헤르타 저것 좀 보자 지금 고민인 게 이거를 내가 먼저 받았는데 이걸 올릴까 아니 이거 먼저 삼중첩을 해버릴까 아니면 그냥 이번주랑 다음주 것까지 모아서 파멸이나 수렵을 하나 받을까 고민 중이긴 한데 수렵은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옵션 읽어보면 치명타 확률 8% 증가에다가 HP 50% 이하인 적한테 치명타 확률 추가 8% 증가 대충 16% 근데 이것도 이건데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 세번째 줄 이거 문제는 보스전에서 거의 발동이 안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써먹어 못 써먹어 이거 보스전의 쫄 강화돼서 나오는데 그 뭐 두턴 금방 지나가지 차라리 이게 낫지 약점격파야 그냥 하면 되니까 아 근데 이거 강화했을 때가 너무 달달한데 14%가 될 것이고 이거는 20 26 28 28이 되겠다 14 28 20 아닌가 22인가 암튼 아 3% 3%씩 올라오겠구나 21 받는 피해 감소 9% 증가하는 개념이고 맞았을 때 실드 없으면 HP 28 아니 실드 28% 생길거고 HP 최대치 아 달달구리한데 고민이구만 흠 이거 카운트다운 지나면 바뀌나보다 헐 그럼 무조건 깨야 이득이네 아 근데 지금은 엄두가 안나는디 그럼 빨리 개척력 돌려가지고 저거 해야겠네 답이 없네 혹시 헤르타 아까 저거 좀 괜찮은거 먹었나 4성이라도 아 나부선주만 나와서 또 와 지겨워 죽겠네 아 그게 왜 하필 허수 하 하 사실상 균형 3레벨 찍고 나서 이거 행적이랑 광추 먼저 올리는거는 내실을 다지는 기분이고 이거는 캐릭이 금방 더 세지는 개념인거 같은데 어디다 개척력을 먼저 쏟을지 아씨 빡세네요 아 뇌정지와 이거 아 맞다 이것도 올려야되는데 으하 już 흠 어쨌든 오늘 아침에 일관은 이정도로 합시다